하하하하하 기다리세요. 이거 좀 해줘야겠다. 왔다, 왔다. 정복! 아 저거 뭐야? 아 진짜 애쓴다. 저희의 드림맨 최필립이라고 합니다. 아 미치겠다. 심쿵. 잘생겼더라고. 전 남자 수트 입은 거 되게 좋아요. 전 원래 넥타이 맨 남자의 어떤 로망이 있어요. 운동을 해서 그런가? 완전 역상력이 촥촥촥. 완전 무슨 만화를 딱 찍고 나온.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? 우리 남편도 잘생겼는데 조금 다르지? 군번죽이구나. 바꾸시는 와중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제가 선물로 꽃 하나씩. 이뻐라. 왜 이렇게 자꾸 죽어. 그러게 말이야. 마지막 번. 마지막 번. 마지막으로 우리. 냄새 맡는 애 이거. 가장 이쁜 자기한테. 비닐하우스 건가 봐. 냄새가 안 나. 비닐하우스. 나 진짜 그걸 못 자꾸만 얘기를 하냐. 샹샹 냄새가 난다. 장리에서. 찔리니까. 먹어볼게요. 잘 먹을게요. 여기 소스랑 찍어서. 됐어 그만. 드세요. 제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. 맛있게 맛있나 보다. 어때요? 괜찮아요? 너무 감사해요. 진짜 맛있나 보다. 맛있어. 드세요. 제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. 아니 아니야. 너무 맛있게 잘했어. 어때요? 괜찮아요? 너무 감사해요. 나 괜찮지? 맛있지? 괜찮다. 괜찮다. 저건 진짜 맛있다는 표현. 입맛이 좀 까다로우시다고 얘기를 하셔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. 걱정하지 마. 그냥 우리 딸한테 잘해주면 난 맛있겠다. 못해주면 맛없어. 감사합니다 어머니. 자기 소스 못 찍어줄까? 매겨줘. 이거 찍어줄까? 이거 일단. 어른들 앞에서 이러는 거 아닌데. 그래. 우린 그 꼴은 못 봐. 괜찮아. 나는 내가 엄마가 봐준데 내가 누가 뭐래. 감사합니다. 그럼 그래. 매겨 먹어봐라. 뭐야. 딜일까 봐. 지금 내가 뽀뽀도 안 하는 거지. 못 매겨주는 거지. 먹어 봐봐. 죄송합니다. 앉아 좀 해. 안 뜨고? 괜찮아? 갔어? 먹고 먹이고 했을 거 아니야. 왜 그래? 내 1등 신랑 갑니다. 먹어주니까 더 맛있나 보다. 내 휴지 갖다 이렇게 묻진 않았는데. 응. 나는 그런 거 같아. 능력이 있고 잘생기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진짜 나에게 친절하고 잘 아주는 사람. 그럼 마음이지. 표현하는 사람. 표현하는 사람. 물론이지.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는 사람. 표현 안 하는 사람. 이렇게 해야지. 고기는 안 드시죠? 고기는 안 드셔. 그러면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한 입. 어 그래 그래. 그래 그래. 그래. 고마워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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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온나 우리한테도 기회가. 왜? 손발이 있는데 뭐? 한 번 가봐. 손발이 있는데. 손발이랑 똑같아. 마저씨가 두 그레기 나. 두 그레기 나는 거 보여주리. 그래야 내가 나 알아요 나도. 자. 하지마. 하지마. 한 입만 하지마. 한 입만 제가 드릴게요. 한 번만. 한 입만. 아 싫어.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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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느껴봐. 싫어. 대박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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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지 맛있지. 이렇게 여성스럽기 때문에 이런 거야. 맛있어. 내가 못 느껴. 어때 맛있어? 한국식으로 표현 안 하잖아. 어때? 뭐 실진 않지 뭐. 그냥 그래. 아니 안 쓰고 그랬어. 직접 따니까 그래. 직접. 직접 왔는데. 응 나는 이거. 니 나쁜 거. 찍어주세요. 메롤메로. 베니스를 다 하는 거 맞자. 꼬불어줘. 나 뜨거운 거부. 뜨거울 테시가 조금만. 괜찮으세요? 맛있으세요? 모르겠어. 한 번 더. 페렌아 냅킨 갖다. 닦아줄게. 어떡해 내가. 얼마나 콩 삶아져 살 같고. 예쁘잖아요. 딱 콩 삶았다 진짜. 여자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. 그 한 입이 뭐겠어. 아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구나. 고마운 거지. 엄마 가셔야 돼? 엄마 가셔야 돼? 진짜 벌써? 얘기 좀 많이 해. 엄마 가셔야 되나? 지금 몇 시인데. 자 먹다가. 감이라도 깎아 드릴까? 아니 아니 됐어. 빨리 빨리. 엄마 아유 죄송해요. 바쁘다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거기 약속 때문에? 응 거기 약속 때문에 가야겠어. 엄마 전화 드릴게요. 어 그래 그래. 조심해 가세요. 어 안녕. 어머니 들어가세요. 어 안녕. 저렇게 아주 깍듯하게 인사하고. 야 우린 무슨 자식들이 그냥 일체. 앉아서 먹기 바쁘지. 나가서 배움은 안 해. 언니 이거 괜찮다. 완전 맛있는데? 굉장히 깨끗하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 언니. 맛있다 언니. 어 혜련이 맛있게 먹는 거 좋다. 언니도 맛있게 먹는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. 나 맛있게 먹고 있어. 난 원래 샤브샤브 유를 안 좋아하거든. 괜찮아요 깔끔하다. 마음을 다해서 하면. 마음이 당기면 맛있지. 너무 기분이 좋은 거라서. 와 내가 한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드시다니. 난 앞으로 요리를 배워서 더 해줘야 되겠다. 그런 욕심이 들더라. 그걸 이번에 처음 느꼈어요. 어 정말 배워볼 거예요. 혹시 우리 자기가. 어떻게 해줘야 되죠 우리. 제 얘기 이렇게 한 번씩 한 점이 있어요? 있어. 있었어요? 있었어 우리 옛날에 왔을 때. 아 그래요? 저 저번 달에 언니 왔을 때. 뭐라고 얘기하던가요? 살맛 난다고. 진짜 이게 가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. 집에 돌아가기 싫다고. 종 치면 가잖아. 그러니까. 종 치면 가 이게. 그 종을 때려 부숴버리거든요. 진짜 막 종을 찾아와서 부실라 그랬잖아. 아 진짜 신경질 나더라고. 동백처럼 떨어지고 싶어. 언니가 얘기하는데. 계속 오디 맺혀서 운다? 여기 학원이 있어. 응 그런 게 생기더라고. 손 잡고 있는 거야? 아니 근데 손 잡고 있어야 돼. 나는 쑥스러워. 나는 스킨십 자체가 쑥스러워. 아무튼. 밥 먹어서 후식 먹을까? 설거지 여자가 안 해도 되는 거야? 그냥 가시면 됩니다. 가면 좋니? 최고죠. 야 호강을 매맛듯 하는구나. 호강을 매맛듯 해. 응. 두드러 맞았다. 양복을 왜 입었어? 설거지가 안 돼. 이해가 안 돼. 원래 양복을 입다가 샤브샤브를 해놓고 편안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편안한 옷으로 음식을 하고 나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니까 양복을 입고 있어. 나는 언니. 석세 없으면 안 돼. 난 남자들 저렇게 넥타이 매고 응. 하얀 와샷 입고 이렇게 걷었는데 여기 핏줄 나오잖아. 너무 멋있지 않니? 맛있어? 못 봤어? 이리 오세요, 이리. 맛이 덜 들었지? 부인 옆으로. 오늘 되게 멋있다. 오늘? 핏줄 보여줘, 핏줄. 이렇게 펌핑해가지고 핏줄 좀 보여 봐. 핏줄이 안 보여, 빨리. 배동맥까지 보여 봐. 핏줄. 핏줄. 운동 되게 열심히 해. 야 이거 이거 미친 치고 다 먹어요. 제인분이 없지만 그래도. 근데 과일만 주는데 저번에 그 보니까 그 캠핑 갔을 때 뭐 해주던데 마시멜로. 구워서? 응. 그 완전 막. 뭐 다 뿌렸잖아. 느낌이 안 나라. 잘 마시멜로. 몰라. 아니 내가 먹고 싶다니까. 고객님 먹어본 사람이 뭐. 야 마시멜로는 캠파이어가 있어야지. 아니 뭐든지 항상 해낼 수 있는. 한번 찾아볼게. 드림맨이잖아 드림맨. 없으면 뭐 사와야지 뭐. 그래. 하지마 하지마. 하지마. 나 먹고 싶은데. 꼭 있어. 계속 치대면서. 아주 밉산이야. 이런 동생들 있잖아. 없지? 잠깐만 자기야. 잠깐만 자기야. 잠깐만 자기야. 있어. 오. 있어 있어 있어. 오. 좋았어 자기야. 좋았어. 뭐? 오 한자. 안 되게 조심해. 야 마시멜로. 저거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. 맛있어? 근데 캠프파이어 거기에 구워먹어야 맛있어. 오 마시멜로 타는 냄새. 나 이따 형부 집에 갈 때 멜론이랑 마시멜로랑 다 싸주세요. 응? 아휴. 젠저. 그 팔찌도 빼줘요. 우리 남편이 갖다 주게. 수상님. 살짝만 익혔어요. 내가 오는 거 싫구나. 너무 적극적인 여자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그래 그런 거 같아. 어 그쵸. 나보다 미선언니가 좋은 거죠. 그렇죠. 당연하지. 자기도. 이게 뭔 맛이야? 왜 먹는 거야? 해줘 또 달려야 돼. 이 맛인 거야? 그때 그 맛이야? 응. 뭔데 왜 이렇게 감동을 했어? 너무 맛있었어. 이거 드셔보세요 그러면. 이 대로는 아니라고. 이건 괜찮죠? 똑같은 말이야. 맞아. 볼 뽀뽀했어? 응? 아니 무슨 뽀뽀야. 볼을 지금까지 안 했단 말이야? 그럼. 그러면 볼은 좀 그러니까 목에다 볼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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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좋아? 사랑은 훈련이라고요. 뭐가 좋아? 사랑은.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. 는. 손등. 손등에다가? 에이 그건 아니다. 왜? 쉘 위. 빨리 빨리. 시연 없어. 빨리 들어갑시다. 볼에다가 들어갑시다. 손 내놓으니까. 빨리 해봐. 하라고? 자기 준비됐지? 굳이 해야 돼. 해. 해. 하하하하. 나의 종목을 좀 하라고. 잠깐. 새남편 드림. 뭐야? 그쵸? 신데렐라 12시 되면 가는 거랑. 진짜 나쁜 놈이다 저거. 진짜 나쁜 놈이다 저거. 얘는 진짜 물이야. 아쉽이야? 아쉽.